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 보내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